안녕하세요. 배우랑 황미롭 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실기 관련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공통이고요. 꼭 합격하셔서 좋은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는 의미는 아마 필기를 합격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실기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몇 가지만 볼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시험 내용입니다. 이거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고 출제 범위도 있고 이렇게입니다. 이건 다 설명드려봤자 사실 공부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겠냐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실기를 보는 지금 입장에서 그 출제 범위가 뭐 중요한가요?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가 이게 좀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출제 범위는 전부 다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기 분야, 전기 다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조금 잘 나오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시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부분? 많이 나올 것 같음이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5가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에는 5가지 정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 도서, 검토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전기 공사가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1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공사 면허를 가지고 전기 공사를 임하시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라고 얘기를 하면 도면, 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시방서라든지 설계설명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계산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역서 그리고 기타 등등 관련 서류들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러한 도서들이 나한테 딱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판단을 하고 어떤 공작물,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도면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도면 검토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주로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조명 어떻게 할 거야? 전열은 어떻게 할 거지? 그리고 단성결선도는 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혹시 잘못된 건 뭐가 있나요? 되셨나요? 그 다음은요. 거기 사용하는 자재들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해야 하셔야 되나요? 맞아요. 조금 조명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조도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조명을 배출하고 결선을 한다든지 우리는 사실 그걸 조명설비 평면도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건 정말 빠져서는 안 되죠. 가끔 여러분들이 단선도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국내에서 단선도는 정해져 있어요. 딱 하나. 특별하게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단선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4개 중에서 2개는 꼭 암기하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그 유형이 그렇게 변하냐 몇 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합격하려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이건 사실 생계형이에요. 이거 모르면 사실 우리가 전기 직렬에서 일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단선도 모르면 사실 전기 직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력 개통이 한전해서 수전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기 콘센트에는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자재들이 사용되는지 주로 차단기라든지 개교용 변성기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상 국내는 이러한 전력사용 시설물을 시설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설비들이 전부 다 법규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벌써 암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필기 때. 필기 때 벌써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암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두 번 공부하셨잖아요. 필기 때 한 번 공부하시고 실기 때 한 번 더 공부하시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단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세요. 단답. 단답이요. 그때는 우리가 4지선다형으로 그렇죠. 선다형.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거는 조금 불편하겠죠. 왜요? 이번에 조금 더 공부를 했으니 직접 쓰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기를 공부하시는 지금 시점에서 얘는 다시 한 번 공부하시는 거 적극 권해드립니다. 어느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지는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공사 내역서. 사실 우리가 공사 내역서라고 하면 저 앞에 사실 뭐 평상시에는 저는 공사라는 말을 좀 쓰지 않은데 그냥 우리는 내역서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설계 내역서. 자 우리가 내역서. 조금 쉬운 말으로는 견적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거나 뭐 이럴 때도 견적서 같은 거 받아보시잖아요. 뭐 집에 간단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견적서를 좀 받아보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얼마 얼마고 자재비는 얼마고 노무는 내가 인건비는 얼마를 줘야 하고 공사 기간은 얼마큼 들어가고 아 뭐 이사할 때도 그런 걸 받아보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공사를 할 때 당연한 얘기일 거죠. 그러니 이 내용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딱 어디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기 공사 개선, 전기 공사 산업기사. 딱 여기에만. 그것도 어디? 실기에만 나옵니다. 자 이 실기에만 나오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려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다행인 것은 다행인 것은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점수의 비중을 높게 아주 높게 책정하지는 않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일부 어느 한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기간 때 얘가 20점, 30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 번에. 그러다 보니 물론 문제가 조금 여러 개 나누어서 문제가 분할되어 있기는 했지만 하나의 문제로는 그렇죠? 배점이 굉장히 컸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배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20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80점 가지고 승부를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우리는 60점만 맞아도 되니까 되셨나요? 자 이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자 기본만 안고 가자. 기본만 자 이건 저하고 약속하세요. 물론 제가 본 강의 때 쭉 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거기는 한데 우선은 우선은 자 너무 겁내지 말자. 우리 그렇죠? 아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80점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한 번 떨어지신 분들은 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떨어졌다라는 게 우리한테 장점이 되는 건 이거고 물론 단점이라는 건 마음의 부담이기는 해요. 다음에 또 떨어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계속 시간이 누적될 때 우리가 그 스트레스만 조금 해소하신다면 굉장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시는 거고요. 지금 처음 그렇죠? 필기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로 넘어갈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그죠? 저는 뭐 과감하게 과감하게 자 몇 문제만 풀어보시고 몇 문제만 풀어보시고 패스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풀 수 있는 80점이 있으니까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내역서는 과연도 문제를 열심히 푸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은 우리 4번 부하설비 또는 신재생에너지 갈게요. 자 이런데 사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기본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보셨던 내용들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부하설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부하설비 자 우리는 뭐로 좀 공부를 할 거냐면 그죠? 이걸로 볼 겁니다. 전설로입니다. 우리가 전설로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나요? 네 맞아요. 여기요. 여기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보셨어요? 자 우리가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반토막을 딱 내면 자 한쪽 파트 1은 안전에 대한 얘기예요. 접지 뭐 차단기 뭐 이런 등전인 본딩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자 나머지 이쪽은요. 맞아요. 뭐 이격거리 뭐 설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아 기억하시죠? 그 전설로입니다. 뭐 한다고요? 또 물어보겠다고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렇게 되면 어 나는 설계도서를 검토할 수 있고 법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검토를 할 거고 그게 금액이 얼마큼 필요해? 어 되셨죠? 그리고요. 그것들 다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더라고 시공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 그거 잘 됐어? 어 제대로 시공이 된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시험 또는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측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접지 관련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접지 설비라고 하는 건 다 어디 있나요? 맞아요. 땅 속에 있어요. 자 땅 속에 있다라는 건 내가 이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 올려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는 내가 유지 보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땅 속에 있어서 저 기초 바닥에 있어서 자 그래서 내가 땅을 파서 다시 얘를 시공할 수 있느냐 유지 보수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간 다음에 성능이 저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잘 시험 측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물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주로 이러한 문제 유형 위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막막하시죠? 저도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 출제 유형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출제 유형에서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우리 교재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교재에 자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 있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쭉 보면 이거 11장 견적 견적 파트가 좀 많은데 자 이거 견적이라는 말 아까 전에 공사 맞습니다. 내역서 자 그 내역서 파트입니다. 자 그 부분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지만 자 이번에 처음 합격하셨거나 자 또는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자 과감하게 기본만 하고 간다.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쭉 조금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자 우선은 도면의 이해 작성 자 도면 심벌 이런 것도 조금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자 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 자 이런 거 나올 때 자 이거 어 그죠? 맞아요. 한국전기설비규정 거기에 나왔던 거 그대로 물어볼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가로넣기 단답형 자 이런 거요. 자 가로넣기를 우리가 보통 완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어떤 문제 설명하시오.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우리가 보통 단답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 단답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자 접속공사 자 이건 뭐 사실상 한전에서 들어오는 고압 특고압 뭐 이런 케이블들을 어떻게 내가 접속을 할 때 결국은 자 케이블의 말단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뭐 단말처리 뭐 이런 것들 내용들 자제들 자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자주 안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배전설로 자 배전설로 자 우리가 배전설로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또는 전력공학에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요? 제2차 변전소부터 시작해서 수용가에 이르는 선로를 우리가 배전설로라고 얘기하죠. 아 그러면 그러면 또 전력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전력도 개념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뭐 그걸 다시 보자는 건 아니고요. 0.05 플러스 0.405 이거 다시 보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안 나와요. 어 그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고 개념만 개념만 좀 더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전 방식이라든지 또는 가공 전설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한국전기설비규정이랑 또 연관성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강조드릴게요. 조명 원론도 기억하셔야 되고 되셨죠? 광속이 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명 설계 그리고 도면 배선 가닥수 그리고 그걸 내역서하고 연관 짓는 법들도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동력설비 자 동력설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동력하면 우리는 그렇죠? 전기기기 맞아요. 그럼 또 전기기기를 다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원론이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원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요 정도가 제일 제일 핫해요. 자 우리가 동력설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역률이 그렇죠. 나쁘죠. 물론 요즘 기기들은 역률이 좋아요. 어쨌든 역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출제의 능도가 조금 높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거 빠지지 않아요. 자 간섭 및 분기회로 해서 부하설비, 고장전류, 간섬, 분기및, 계산 와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한국전기설비기준 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되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고장전류 계산 전력공학에서 했던 내용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막 심오하게 막 이걸 계산하세요. 뭐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전력설비에서는 전학강화. 자 전학강화. 우리 전력공학이랑 한국전기설비기준 같이 많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 나오네요. 표준, 단선, 결선도.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최소한 두 개 정도까지는 그죠? 정 안 되면 우리 하나 정도만이라도 되셨죠? 네 개에서 네 개에서 두 개는 기억하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 정도. 자 그 다음은요. 자 예비전원설비는 뭐 거의 잘 나오질 않아요. 제가 이거 뭐 여러 번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개선선과 달라요. 전부 다. 자 왜 다른지 자 왜 다른지 왜 다를까요? 자 이거만큼 이거만큼 발전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발전설비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사실 예비전원이니까 주전원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되는 주전원이 끊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발전기 돌려야 되겠지? 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전기 돌려야 되겠지 하는데 발전기를 계산하는 게 그게 쉽냐? 용량을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우리한테 주어져야 하는 데이터들도 조금 많고요. 공식도 조금 복잡해요. 뭐 저는 사실상 여기에서 제일 복잡한 공식이 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거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네 그런데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물어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는 물어볼 만해요. 왜냐하면 면접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거 외에 물어보는 건 너무 과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납축전지 쓰죠? 쓴다고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납축전지예요. 어쨌든 납축전지 뭐 좀 개량이 돼서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네. 그 다음은요. 항상 안 들어있어요. 항상 안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공식들을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젤 타입의 용해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그것 저렴한 거죠. 네. 그건 저렴한 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좀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 있죠. 우리 전기 자동차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닥에 다 깔려 있잖아요. 자 그게 납축전지다? 누가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 배터리만큼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자격증 시험 문제가 따라갈 수가 없다. 하고요.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기는 하는데 중요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본 강의 때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방제입니다. 자 우리가 방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정말 많이 공부했던 거 한국전기 설비기 중에서 나왔던 접지 그리고 피뢰 그 다음은요. 예 맞아요. 소방 우리가 흔히 방제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기 공사니까 소방은 빼고 되셨죠?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접지 설비 피뢰 설비 그리고 언제나 고지 많이 설치하셔야 되는 피뢰기 SPD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다 단답의 형태로 물어봅니다. 그러니 뭐 사실상 한국전기 설비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도 많네요. 거의 50% 이상은 한국전기 설비 규정이랑 거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 공부 두 번 공부하시는 거니까 다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견적에서는 우리가 공사 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 품샘이라든지 할증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예예요. 사실은요. 할증이요. 물론 할증을 암기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표도 주어지고 조건도 주어지고 해설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시기만 하는데 이게 평상식의 피타고라스의 정류처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바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산한다 합산한다 이런 식의 옛날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이 부담을 줍니다. 저도 부담 다요. 저도요. 저도 감사실에 가끔 불려다니고 그래요. 이거 잘못 준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면서 이러니까 어렵다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되었죠. 하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그럼 다 공부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아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이거 선별해 주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선별을 좀 해드릴까요? 자 1장, 2장, 4장, 5장, 7장, 8장, 11장의 이거 두 개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집중 공략 집중 공략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 두 번 이상은 봐야 된다. 뭐 한간에 떠도는 바는 뭐 1회 보고 2회 보고 3회 보고 4회 보고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여러 번 봐야 된다. 그 여러 번 볼 때 이것만 여러 번 보시는 걸 적극 권해드릴게요. 다른 거 뭐 하더라도 그리고요. 제가 별표 더 쳐드릴게요. 되셨죠?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배전, 조명, 간선, 전력, 그리고 견적, 시험 측정 자 이 부분은 더 많이 보셔야 합니다. 자 상황 쪽으로는 그렇죠? 한번 쭉 공부하시고 그리고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버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더 집중해서 본다. 자 이게 우리가 출제 유형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한국적인 설비 규정이 변경되면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다.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관공사라든지 케이블, 그리고 배전, 그리고 조명, 간선 자 여기 중복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한국전기 설비 규정과 변경된 내용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재가 조금 그거를 다 수정을 못하거나 또 저도 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워낙 타성에 젖어있다 보니까 이게 설계하다 보면 설계하다 보면 아 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규정이 바뀌면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그게 튀어나온다고요. 정말 죄송하고요. 안 그리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인지라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요. 자 기본적으로는 전선의 색상 그리고 접지하고 관련된 거 중성점의 접지라든지 접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접촉 전압이라든지 개통의 접지라든지 필의 시스템, 접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 라고 하신다면 자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여러 번 체크를 하긴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젖어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젖어있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저도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우리 더 보도록 할까요? 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거요. 자 이건 뭐 사실 답이 없어요. 뭐 막 전략적으로 막 아휴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합격 전략?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 외에는 없죠. 자 근데 그 열심히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거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못 가져가는 게 있어요. 현장에. 자 못 가져가는 건 뭐예요? 내가 다섯 번 공부해도 머릿속에 안 낫는다니까요.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런 거 매달릴 때 내가 알고 있는 거 한 번 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좀 더 나와요. 자 왜냐하면 우리한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100점 받아서 또는 학부에서 또는 뭐 뭔가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그런 시험이라면 자 그런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나요? 맞아.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남보다 하나를 더 많이 맞춰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꼭 기억 안 나는 다 그 공부하셔야죠. 다섯 번을 보셔야 돼요. 열 번을 보셔야 돼요. 100번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딱 이 점수를 요구한다고요. 거기서 저희가 1점 정도 더 많이 받으면 될까? 이런 거예요. 1점 61점 자 61점도 자격증 주고요. 100점도 자격증 줘요. 똑같은 자격증 줘요. 100점 받았다고 그 자격증 무료 배송 안 해주고요. 되셨죠? 우리는 그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선택 그리고 그 선택한 걸 집중하고 그거에 대한 이론 정리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완벽하게 암기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내가 암기할 수 있는 거 그 범위에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견적 빼도 우리 80점에서 60점 맞으시면 돼요. 과감하게 그런 결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더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자 법이 어떻게 바뀌었든 법이 어떻게 바뀌었든 지금 현재 솔직한 마음으로 자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지금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 이것만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선은 예전에 예전에 제가 학부 다닐 땐 전기공사 기사가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공사가 굉장히 전기공사업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모셔가느라고 난리였었거든요. 그땐 전기기사 보지도 않았었어요. 시험이 무조건 자격증 하면 전기자격증 하면 전기공사기사였지. 자 그게 지금 한 20여 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역전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한 걸로는 상위의 자격증이 돼버렸어요. 전기기사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전기기사를 가지면 전기공사도 하실 수 있고 설계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위치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건 말씀드릴게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공사를 따려고 하는 이유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뭐 누구 말 맞다나 쌍기사?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언젠가 법이 또 바뀌면 그렇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요. 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25년 전에 전기공사기사가 최고였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자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또 역전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같아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 이렇게 자꾸 자격증이 동일 직렬해서 여러 개의 조건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그렇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전기기사는 이쪽 분야에서 전기공사는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기기사가 이쪽 분야에 해당되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실까? 아니면 저쪽은 계속 그렇게 할까? 아니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업을 구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그리고 저는 그걸 바랍니다. 공사기사를 만들어놨으면 공사기사가 해야 하는 직무가 있고 기사를 만들어놨으면 기사가 직무해야 되는 직무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통합을 시켜주든지 됐나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 미리 따놓으세요. 되셨죠? 자 이게 우리가 기사가 좋아 공사가 좋아 이거 고민하는 거 그죠? 고민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할 거는요. 그냥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면 뭐 고민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러신다면 자 각각의 자격증의 가점이 다 붙죠. 자 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전부 다 맞습니다. 채용공고 확인해 보시면 자 기사 최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각각 가점이 따로 들어가요. 뭐 두 개 있으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12여 년 동안 자격증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쌍기사 이런 것들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자 전기직렬에서는 자격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요? 소방 전기 분야 자 여기까지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달려가셔서 우리 쌍기사 아니라 세계의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랑 합격 전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뭐 답은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저의 배우라기 여러분들한테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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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